어? 넌 용감한 쿠키잖아. 그런데 이 노릇노릇한 쿠키는 누구야? 응. 클로티드 크림 쿠키라고. 최근에 만난 친구야. 그럼 과연 성분은 어떨까? 내가 분석해줄게. 뭐 하는 거죠? 별거 아니고. 그냥 구성분 분석 좀 하는 거야. 편하게 호흡하면 돼. 어? 결과는? 기품 25%, 화술 23%, 순발력 20%, 야망 20%, 농축크림 10%, 그리고 재수없음 2%. 또 딸기 시럽이 13%로 상당히 고용량이 들어갔네. 설탕 7%가 사랑스러움을 막고 있고 핑크빛 식용색소가 듬뿍 쓰였어. 흥미로워. 자세히 보니까 또 팝핑 캔디가 들어갔구나. 의심이 많을만도 하네. 성격 특성은 똑똑함 70%와 호기심 29%. 마지막으로 1%의 천재성이 포함되어 있어. 칠리맛 쿠키. 무식함 99%의 매움 1%. 퍼스타드 3세맛 쿠키. 순진함 70%의 달달한 크림 25%. 5%의 왕다움. 그리고 용감한 쿠키. 100%의 용감함. 네가 제일 평범하네. 그러고 보니 궁금해지는군요. 혹시 영웅 쿠키들의 성분도 분석해보신 적이 있습니까? 시도는 해봤지. 그런데 내가 가진 장비로는 분석할 수 없었어. 알 수 없는 힘 때문에 하마터면 고장날 뻔했다니까. 그래서 이제는 안 해. 시도는 해봤지. 그런데 내가 가진 장비로는 분석해보신 적이 있습니까? 또 많이 하신 장비로는 분석